숫자패드는 요 따로 요 하나 있습니다 요걸 요거를 이제 숫자패드로 쓰고 하면 됩니다 숫자패드도 따로 팔거든요 35랑 50 35는 그냥 살짝 얹어만 놔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구요 50은 조금 이렇게 좀 눌러줘야죠 상대 2 적으라 3바이오 갈까요 자 물빵 반가워 배종식님 반갑습니다 콩고때비님 주안님 반갑습니다 김진명님 반갑습니다 으응 내 카드! 좋음 은힛 선생님 나한테 와라 그냥 어 3 저그 3바이오가 올았네요 3바이오가 스크략이 있겠네 2바이오가 스크략이 있겠네 트위세요 베럭이 좀 늦은 것 같은데 2가스를 올렸네 메칼줄 모르네 저행히 저행히 2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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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네랄 3마리 캐야됩니다 3마리 캐고 3마리 캐야돼 미네랄 건물 짓고 하는 이런 SCV 빼고 이러면 미네랄 3마리 캐야돼 마우스는 로지텍 G302 쓰고 있습니다 롤리 캐야됩 롤리 캐야됩 롤리 캐야됩 원래 못할 때일수록 메카라그란 빌드보다는 기본 바이오를 가져야 되겠죠 롤리 캐야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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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1 멀티! 멀티! 컴퓨터링 아 지금 방송은 고정은 아니구요 오늘만 오늘 방송이 없어서 안녕 We have to kill them If we don't kill them, we'll just... We'll just... We'll just... We'll just... 다행이네, 빠른 럭크를 가서 이거 뭐 엘리인데? 이거 뭐 엘리? 가스 아나는 남겨 두 개 주다 내가 발목에 평경장이여 잠 갓 갓 갓 갓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삼툭 완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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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